네,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화고요. 제 옆에는 황금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비입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에서 어떤 뉴스를 소개해드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한겨레 단독이었죠. 삼성의 합병 비율 보고서 조작 사건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두 번째 기사로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발표를 했죠. 일본이 북한의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뉴스에서는 가수 유승준 씨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한국 입국의 길이 열렸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보수가 친미보수에서 친일보수로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박찬수 논설위원실장의 칼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 치의 한겨레신문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고 한겨레 단독이기도 한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2015년에 제1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당시에 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는 회계 법인에서 작성을 하잖아요. 딜로이트 안진이라는 회계 법인에서 작성을 했는데 이 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 쪽 요구로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1대 0.35로 맞춰서 보고서 내용을 만들었다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합병에 찬성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이 보고서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자금을 헐도록 한 삼성 쪽의 책임이 더욱 명백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결국 국민연금이 그럼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참여연대에서 추산한 수치가 있는데요. 이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금전적인 이익이 2조에서 3조 6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고요. 또 국민연금은 3,300억에서 6천억 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6천억 원이면 저도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저도요? 저의 피 같은 돈이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데 어쨌든 이번 진술로 8월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8월 이후로 예상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이 이거거든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다. 이게 핵심 쟁점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검토 보고서가 조작이 됐다라는 게 좀 드러나면서 승계 작업이 없었다. 계속 삼성이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 주장이 좀 궁색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최근에 검찰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합병 당시의 상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기사를 보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보통 저도 몰랐는데 회계법인을 두고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회계정보는 공정하고 되게 윤리적인 책임감 있게 다뤄져야 될 정보인데 오직 재벌 총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라든지 기업감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좀 드는데요.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좀 어땠나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요. 이슈도 많이 됐는데 우선 가장 큰 의견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누리꾼은 회계법인의 김현장이라고도 불리는 딜로이트 안진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김현장 그렇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삼성과 함께 배상을 시켜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고의성이나 부정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피해 금액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네. 맞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 사람으로서 정말 돌려받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부당한 합병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곳이 국민연금이다 보니까요. 이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컸는데요. 이게 손해 입은 국민연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죠. 수천억 원대라고 하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계속 국민연금을 내는 게 맞는지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 안 내겠다는 분들도 많아서 한때 굉장히 국민연금이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런 뉴스가 더 그런 것들을 악화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런 족발 경영 그 자체를 좀 문제 삼는 그런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국민연금이 금전전 손해를 입은 것도 문제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망한다. 삼성이 망하면 국가 경제가 망한다. 이런 심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삼성 무너지면 나라 무너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기업 총수들이 존경받는 시대에 살고 싶네요.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삼성이 무너지는 건 또 아니니까요. 안 무너질 거예요. 아마.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겨레 핵심 기사 두 번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된 뉴스였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인데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이거예요.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에서 입수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일본에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는 핵 개발 생화학 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전략물자 수출 논란 지금 굉장히 막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도 나오고 있고 포지트미도 나오고 있고 간단히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 7일에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을 보면요.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명확하게 됐고 또 그것처럼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근거가 없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상하니까 저것도 이상할 것이라는 얘기는 좀 근거 비약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의 조선일보가 여러 가지 기사를 썼죠. 그리고 나서 일본 언론들이 조선일보를 인용하면서 실제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런데 물론 한국에서 일부의 전략물자가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UAE,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쪽으로 나간 거를 정부가 적발을 하긴 했는데 이 적발된 것 자체는 사실 어느 나라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걸 적발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니까 이 적발된 것 자체가 이 전략관리 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근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공개하지 않는 게 이런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어쨌든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어쨌든 일본에서도 부정수출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또 문제는 한국에서는 이 전략물자가 말레이시나 UAE 이런 데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 직접 갔다. 이게 또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비판하면서 경제 보복을 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사 댓글은 좀 어떤가요? 네. 한 누리꾼을 보면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도 명확한 증거로 대응하는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이 문서 자체가 일본의 논리 비약이 드러나는 증거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일본의 현재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일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쩔쩔 메고 있는 이 시국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공개해줘서 고맙다라면서 하태경 의원을 굉장히 칭찬하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거의 20년 전 자료인데 너무 오래된 자료 아니냐. 1999년, 96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과연 유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오래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어떤 나라도 밀수출 자체를 100%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이걸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이 한국 정부의 문건을 빌미로 수출 규제를 하는 건 정말 트집잡기에 불과하다. 아마 하태경 의원의 기자회견도 이런 취지에서 진행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어디까지 갈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한겨레 핵심 기사 세 번째 기사는 아, 오늘 또 이것도 핫한 뉴스였어요. 핫한 뉴스였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사건에 대해서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의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건데 혹시 황 기자는 유승준 씨 아세요? 저는 너무 오래된 가수여서 제가 한창 유승준 씨가 인기를 끌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제 3살 터울의 친오빠가 있는데 친오빠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다. 유승준의 팬이었다. 네. 항상 히트곡을 부르면서 온 동네를 뛰어다닌 그 기억이 아직도 저는 유승준의 히트곡으로 DDR를 하던 세대입니다. DDR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승준 씨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려다가 17년째 못 들어왔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아예 들어올 수 있게 된 건가요? 결정이 난 건가요? 이게 어차피 파기환송이 된 건데 지금 당장 유승준 씨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행정소송에서 유 씨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게 되면 그때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할지 안 할지 다시 결정을 해라. 네.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사 댓글 왠지 유승준 씨를 비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병역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사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댓글을 보면요.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인데 이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입국을 허용하면 국내에서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병역 기피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시는 의견이네요. 맞아요. 이 사례가 병역 기피의 새로운 옵션이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우려되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부당하게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사실 정치인들도 많고 정치인 자녀들도 많고 네. 맞아요. 다들 잘 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나쁜 일이냐.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유승준은 충분히 대가를 치러온 게 아니냐. 이런 좀 동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는 의견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의미 있는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레인보우 뉴스에서 처음으로 칼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목이 친미보수에서 친일보수로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박찬수 한겨레 논서실장의 칼럼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원래 이제 보수가 친미를 굉장히 외쳤잖아요.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항상 성조기를 항상 성조기를 들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 미국이 이제 북한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악수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보수농객 정규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보수는 트럼프나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노선을 하루빨리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결국 이 미국과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의 보수들이 결국 친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한일 관계 파탄난 거에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 아베 총리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정부를 더 비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건데 결국 이 이유가 뭐냐라는 거는 트럼프가 미국이 점점 더 북한이랑 가까워지고 이제 북한을 비판해야 되는 보수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북한과의 좀 약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쪽에 조금 더 마음이 더 가기 때문에 친일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빠져나간 자리의 심리적 공백을 아베가 채워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이 칼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가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책에서 찾느냐 아니면 아베 정권의 무모한 행동이다,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좀 많은 의견이 나뉘잖아요. 사실 이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좀 입맛대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사실 일부 비판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한 댓글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 무조건 다 친일인가요? 아니면 아베 총리를 욕해야만 진정한 애국자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칼럼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칼럼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현 정권의 외교 안보 라인이 이 한일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베 총리의 무모한 행동을 이해할 만한 빌미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한마디로 좀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취지의 칼럼이었습니다. 무조건 한국 편만 들고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편만 들고 미국을 비판하고 일본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지적한 칼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레인보우 뉴스에서 소개해드릴 기사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댓글 한번 라이브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아 벌써 9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는데 네. 굉장히 많이 네. 오드아이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친일파인지 뚜렷이 드러난다. 일본 위기 조선과 자유당을 인용해 여론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디룸님 불화수소라는 단어가 유행인 게 신기하네요. 한일관 불화 아 불화라서 네. 불화 말개글을 또 해줬어요. 아재개그라고 또 말씀하셨고 네. 윤재필님. 유승민을 아세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벌써 17년이 지납니다. 아. 유승민이라고 하셨는데 유승준이 아닌가요? 제가 유승민이라고 한 건 아니겠죠? 아. 네. 네. 승준이는 국민 정서상 괘씸죄에 제대로 걸린 케이스지만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면 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유승민 오타를 내셨다고 합니다. 유승준님. 유승민 국회의원은 잘 지내고 계시겠죠? 네. 잘 지내고 계실 것 같고요. 조은님께서 희귀성이시네요. 송채라는 성도 있었네요. 라는데 네. 송채라는 성은 없고요. 송은 아버지 성이고 채는 어머니 성. 같이 붙여서 송채경화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에서 여기까지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는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가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